전골피씨 기억나?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네 등만 보고 달려왔어. 너를 제대로 이기는 거 그게 중요해.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나도 할 만큼 했잖아. 너 영어선생이랑 뭐 한 거야? 쟤는 아직도 잤다 중이냐? 나 내일 공연이다. 관을 안 오면 알지? 우리 끝내자. 효안이 그런 거 너랑은 상관없는 거지? 회오리 바람이 휩쓸려서 어느 날 정글에 떨어진 물고기 정글피씨. 지포도 되겠다. 오 dude 이케가 좋아서 5분 토마토